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? 옴짝 발상 못하게 해놓고 말려 죽이게요 어떤 생각을 하면 밝힐 생각입니다 봉련님은 정말 엄마가 되려는 걸까? 혼인신고세 도장까지 찍었으면 진심 아니야? 장 대표님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? 약속이 있어서요 혹시 봉련씨랑 네 대표님 괜찮으세요? 운전이라 해요 일단 장도영 대표에 대해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? 알려줄 수 없다고요? 알려주세요 곧 죽는다고 고맙습니다